네 안녕하세요 영원홍원 송준호입니다. 저는 지금 조팜나무 저희 식재한 밭에 나왔는데요. 제가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조팜나무가 식재한지 1년도 되지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이만큼 자랐습니다. 그래서 이 조팜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재한지 1년이 되기 전에 판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. 요즘에 조팜나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확실히 이런 나무농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지금 조팜나무도 물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.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조팜나무 굉장히 잘 자라줬습니다. 지금 이렇게 딱 보더라도 잘 자랐고 올해는 지금 이 조팜나무를 80 규격으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저희 이렇게 밭이고요. 이렇게 조팜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란 거 이렇게 볼 수 있고 옆에는 공조팜나무, 화살나무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식재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저희 조팜나무는 여기 밭만 있는 게 아니고요. 다른 밭에도 굉장히 많이 식재를 해놨기 때문에 올해 여름부터는 조팜나무 판매할 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팜나무 이렇게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 저희는 풀관리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풀관리를 다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희 조팜나무 한번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도 올 봄에 이렇게 찍게 되고 그리고 장미, 그리고 또 다양한 수종들을 삽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포트작업 할 것도 굉장히 많고 노지에 식재할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농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계속 다른 밭에서 아주머니분들 이렇게 제초작업 진행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농장 한번 둘러보면서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. 이상 영어 농원 송준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